엄마 사랑해요.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물이 차오르는 지하주차장에서 중학생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 모두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. 너라도 살아야 된다며 등 떠밀었는데 돌아오지 못한 아들. 동갑내기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그 마음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데요. 이제 추석입니다. 포항 모자가 나눈 절절한 이야기. 부모님, 가족들 만나면 꼭 서로 전했으면 합니다. 마침표 찍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